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마치 확률과 통계는 누구나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멘트들 아주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어쨌든 확통도 쉽지 않으니까 중킬러 파트, 완전히 킬러가 축제되지 않기 때문에 중킬러 파트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집어 나가면서 정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지만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서 답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번이 수월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8번 이런 류의 문제들이 2개에서 3개 정도는 분명히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생기며 경우에 따라서 27번 이런 류의 문제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월하다 확통은 그냥 점수를 그냥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좀 열심히 다하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부의 양 자체는 어쨌든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니까 수원 수트에 되게 힘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유리함이 있는 것과 더불어 반대로 확률과 통계는 원점수를 잘 받아야 1등급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분리함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우리 확률과 통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이런 거 28번 하고요 제가 30번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좀 변별을 줄 수 있는 두 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문제 쉽지 않아요 자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거예요 4개의 동전 중에서 임의로 1개의 동전을 택해서 한번 뒤집을 겁니다 처음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놨고요 그 다음에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있는 상태죠 자 5번 하겠대요 뭐냐면 4개 중에 뭔가 잡아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5번을 했다 그러면 이것만 5번 했어 이것만 5번 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 저 학의 모양이 나오겠죠 너 학 맞니? 네 학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너네 이거 괴담 있는 거 아니에요? 괴담?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동전 괴담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머리 지킬 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유치하게 그지없는 동전 괴담 나 어렸을 때는 믿었지 않냐 이것도 무서워 나 동전 보면서 막 반대발로 떨었다니까 됐어 넘어가 자 아무튼 돌려 그럼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앞면이 나오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얘를 뒤집을 거야 그렇게 반복한 후 4개의 동전이 자 모두 같은 면이 모이도록 보이도록 을세 을대 이렇게 됐네요 조건이 걸렸네요 조건부 확률이 되겠네요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그럼 봐봐 이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모두 앞 모두 뒤가 되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그 중에서 모두 앞이라는 이런 경우의 수 입장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조건부 만약에 경우의 수가 안 된다 그럼 확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경우의 수로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경우의 수로 가더라도 모두 앞이 되는 경우와 모두 뒤가 되는 경우에 대한 분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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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을 내가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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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뒷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 표를 이렇게 그려서 좀 도식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놓자고요 자 그랬을 때 모두 앞면이거나 모두 뒷면인 걸 다 찾아야 되는데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쪽 자리에서 이걸 다섯 번을 모두 넘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TTTTTTT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이것도 되게 자명하게 두 번째 여기는 네 번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5, 3, 1 이런 구조로 분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난 두 번의 기회가 남는데 이 두 번을 한쪽에 몰빵해야 될 거예요 누가 됐던지 간에 자 이유가 뭘까요? 1, 2에 가면 안 돼 저는 다시 뒷면이 돼버리거든요 안 되니까 자 누가 그럼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이 세 자리는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라는 질문이에요 자 나 경우의 수로 갈 거야 근원사권의 대등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모든 경우가 다 대등해야 되니까 구별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자 우선 어느 자리로 갈 건지를 결정한다 세 가지이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H3을 세 번 내가 손대겠다 그러니까 너를 세 번 내가 뒤집겠다는 거 이런 행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아 두 번이죠 두 번 뒤집겠다는 거 이런 행동으로 보고 TTT라고 놓으면 자 이건 뒤집었다 뒤집었다 완성복귀 뒤집었다 뒤집었다 뒤집어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다른 행동으로 봐야죠 다른 경우에서 아 됐다 여기 뭐야 5팩 여기가 2팩 여기가 3팩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가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죠? 정리하면 3 곱하기 이게 5, 4, 3, 2,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2, 10 그러니까 30까지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0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줘? 그러면 5, 3, 1 그랬으니까 4 깔끔하게 또 갈까요? 아무데나 4 그러면 여기도 선택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때 이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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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를 배치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5팩 4팩 자 거침없네 15가지 근데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가 1 했을 때 둘, 둘은 나눠 가질 수 있죠 둘, 둘 그러면 이 둘, 둘도 가져가지 못하는 위치 또는 아니 뒤집지 않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 세 가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됐지? 그 다음 여기를 보면 H2, H2,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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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그럼 이게 5팩 이 자리가 2팩, 2팩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3, 5 4는 지워지겠고 3, 2 이거 30에서 90 됐죠? 그러면 31에다가 15, 90 그러니까 105, 136인가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대등하게 136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모두 뒤가 나오는 파트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지 모두 뒤 그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차분히 H, 현재 H, H, T인데 짠 짠 이게 오히려 좀 심플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어쨌든 뒤집어져야 돼 그럼 여기 한 번 내가 위치를 바꿀 거면 또는 이게 앞뒤가 바뀔 거면 홀수가 필요한데 이 세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11 주는 거예요 이렇게 111을 줘요 111 주고 2를 줘 우선은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다 T로 바뀌어야 되니까 홀수로 볼 수 있는 건 3, 11, 1 조각 분할 밖에 없어요 더 있을까요? 없죠 홀수로 쪼개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안 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 봐줘야 돼? 무조건 얘들이 다 다르죠 H1, H2, H3 그러니까 너의 경우의 수는 전체 5팩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2팩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5, 4, 3 맞아? 60까지로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H1, H1, H1 어? 어? 그럼 너는 5팩 그냥 여기 얼마? 3팩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누가 세 번을 뒤집을 거냐? 그러니까 앞에 곱하기 3 이렇게 곱하셔야 되겠고 됐죠? 5, 4, 20에다가 3 하니까 이것도 60인가요? 6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죠? 그런 상태 그러면 더 없나? 더 없는지까지 확인하시고 그럼 136 더하기 120 중에 누구 찾으라고 그랬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저거죠 13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상태 됐죠? 256분의 136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약분 정리하셔야죠 얼마로 약분 되니? 4, 32, 34 이렇게 되나요? 4, 6, 4, 24, 64 그럼 또 이 자리가 어떻게 돼? 2로 또 약분 되나요? 17 2하고 32 더 되나요? 안 되나요? 32분의 17이 보이네 32분의 17 답 나와라! 어딨냐? 1번이네 32분의 17 이렇게 정리가 된다 28번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수월하게 다 풀리는 게 아니니까 케이스 분류가 아주 중요하다 기준 잡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잘해주고 조건부로 경우의 수로 갔어요 그리고 케이스 분류의 끝판왕이 결국에 선생님 이제 30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결국 30번 내가 만만치 않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사한 문제들은 사실은 기출에 많이 있고 선생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런 거 만들 때 선생님도 가끔 오류가 생겨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겹쳐지는 걸 잘 선생님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 만들 때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봤을 땐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고 진짜 어려운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30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분히 우선 중복조합의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조 증가 감소 다시 말하면 등호가 포함된 지금처럼 증가 감소 형태라면 결국엔 선택 중복조합의 아이디어인데 공식 바로 못 씁니다 지금 조건들이 뭐가 막 있죠 이게 뭐야 이게 이 조건 불편 이 조건은 어쨌든 그래 뭔가 분할해서 정리한 다음에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를 쓰되 혹시 내가 중복해서 잘못 센 것들 말 그대로 잘못 센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어디서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봐요 이게 뭐야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2 F에 마이너스 2라고 쓰게 되면 이게 X의 원소라는 표현이 뭐예요 봐 마이너스 2 플러스 F 마이너스 2가 아무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서를 취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어 그래 0보다 크거나 F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F 마이너스 2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우들은 0하고 1하고 2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좀 난 불편해 아무튼 그렇게 잡아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의 조건도 그럼 다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유사하게 갈 거니까 빨리 연산을 좀 체크해 보자고요 연산으로 체크해 보자고 이 자리가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큰 제약 조건은 없긴 하네요 이게 뭐 3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는 어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가능해요 그죠 마이너스 1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이너스 1을 취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취할 수 없는 게 되고 야 이걸 언제 또 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만약에 0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 0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F0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마이너스 이거 1이에요 미안 마이너스 1 눈이 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0을 써주면 이게 F0 자체잖아 근데 F0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F0은 제약 조건이 없네요 다행히 이게 마이너스 2 이거 다 돼 0, 1, 2 이렇게 F0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1도 생각해 보면요 1 더하기 F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밑에다가 1 더하기 F1은 여전히 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고 2보다 작고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고요 F1 어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되네 1 그러니까 F1은 오히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1까지 가능한데 이번엔 뭐가 안 돼요? 2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문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F2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데 F2는 2 그럼 저쪽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에 제약 조건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오른쪽이 어디서 닫혀요? 이게 0으로 닫히죠 2니까 그러니까 F2는 이쪽이 또 막혀 있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가 되겠고요 너는 1하고 2가 모두 안 돼 라는 구조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끊어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라면 결국엔 감소죠 뭐 등호가 포함된 형태로 이제 감소가 이루어질 거야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뭔가 화살표율을 날리면서 봐줘야 되는데 기준이 필요하고요 기준을 통해서 분류로 해야 되는데 너나 널 가지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경우 입장에서는 가장 심플하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만약에 0으로 대응될 때 1로 대응될 때 2로 대응될 때 각각의 경우를 체크해볼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화살표로 날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 자 뭐라고 지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무조건 0으로 대응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우선 전체적인 공식화된 걸 좀 봐줘야 되니까 이 4개가 갈 수 있는 영역을 보라고요 이게 순서는 지정돼 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영역이 너 이하라고 여기까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이 3개로 이 4개를 집어넣어 줄 건데 잘 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지금처럼 부등식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갈 거라고요 공식 맞아 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게 지금 마이너스 0은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1 1 2 중에 어떤 값이 좀 문제가 될 거냐면요 바로 예예예 예 그 다음 차례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요건 마이너스 1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으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쓴 거야 f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게 이 안에 있는지 봐야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로 갔어요 자 그러면 큰 값들이 다 이쪽으로 간 거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반대로 형성돼 놨으니까 아 이건 한 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두 여기로 간 거죠 내 말 이해돼? 크기 관계가 반대예요 지금 x는 증가하는데 나는 감소하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하니까 여기로 갈 수 있다고 이거 하나 안 되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0하고 1하고 2를 봤을 때 0하고 1하고 2는요 마이너스 2로 가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거 하나 빠져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 요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지 정리하시면 6시 2로 써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15죠 그럼 여긴 14가지의 경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다 그런 상태고요 케이스 두 번째는 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F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1로 갈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써주고요 F에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라고 설명하면 시작은 우선 이제 공식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4개로 가면 돼요 4개가 쭉 이제 위치가 엇갈리면서 가면 되는 건데 순서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등호 포함 그러면 얘는 근본적인 공식이 4H4로 시작돼 그럼 이제 또 봐야죠 그 다음 차례 자 F에 마이너스 1 또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F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를 빼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0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F에 1이 우선 문제죠 F에 1 그럼 F에 1이 만약에 어디로 가? 만약에 2로 갔다라고 생각해봐요 F2는 그 다음 차례를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갔다 F에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그럼 이것도 한 가지가 이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거 말고 F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F에 1이 만약에 2로 갔어 이렇게 다시 F에 1이 아 그렇죠 F에 1이 만약에 2로 갔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F에 1이 다시 잠깐만 F에 1이 2로 갔어 F에 1이 2로 갔어 이렇게 그런 상태로 생각해보면 좋겠고 그런 상태로 생각해보면 좋겠고 F에 2도 생각해봅시다 F에 2 F에 2 F에 2가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1로도 갈 수 없고 2로도 갈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음 그럼 뭘 생각해줘야 되니? F에 2가 잠깐만 너한테로 갔지?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이쪽 위치야? 그럼 F에 2가 1로 가는 경우가 생겨버리지 F에 1이 2로 가는 경우가 생기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여긴 지금 대상이 아니거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맞니? 그럼 이게 세 가지 중에 이게 문제가 되네? 그럼 내가 너에게로 갔어 이렇게 F에 2가 1로 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내가 너한테라고 하고 얘가 1로 갔으니까 이게 다 이쪽으로 모였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이쪽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빠지네 이게 문제가 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생각해야 되니까 시험 시간에 더 뺄 게 있나요? 없죠? 안 되는데 집중하려고 두 가지를 빼자 그럼 이게 7, C, 3이라고 보여지고요 7, 6, 5, 3, 1, 7, 5, 35에서 33인가요? 3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케이스 F에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가 이제 2로 가는 상황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주어지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주어진 상태 자 그대로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갔다고요? 2로 간 상태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가장 그냥 포괄적인 정리를 한다면 이 대상이 5개가 다 되지 누가? 이게 4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은 나중에 생각하되 자 5개를 가지고 중복하러서 4개를 허락해서 4개를 대응시키겠다는 이 공식으로서는 써줘요 근데 이제 복잡 다단하게 하나하나 또 끊어내봅시다 복잡하다고 F에 마이너스 1이 그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F에 마이너스 1이 아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라면 자 모든 것도 그럼 이거는 한 가지가 아 여전히 요거는 좀 빠져야 되겠구나 요거는 좀 심플해 그 다음 두 번째 F에 0은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F에 1이 요거 조심해요 F에 1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 2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럼 F에 1이 음 2가 됐어 만약에 이렇게 F에 1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한 가지 그게 아니라 요거 중간은 어쨌든 지금 다 간다고 F에 마이너스 1도 F에 0도 우리가 계속 봤던 거지 2 2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F에 2를 쓱 생각해봐 F에 2는요 너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맞나요? 이게 지금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면 5가지가 된다고 5가지가 생겨버리지 이게 이쪽 때문에 왜냐하면 F-2는 다시 F2는 이 5가지를 다 택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F에 1이 있었고 F에 2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요 F2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하는데 F에 2가 뭐가 안 되냐면 F에 2가 1이 돼도 안 되고 F에 2가 2가 돼도 안 돼요 이거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또 체크해 봐야 돼요 F에 2가 만약에 자 가봐요 1로 갔다 그럼 여기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왜냐하면 자 이게 엇갈려서 갔으니까 요건 가능해요 F에 2가 1 F에 2가 1로 간 거야 지금 간 거라고 그 상태에서도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중간에 껴있는 마이너스 1과 이 두 개가 또 요 안에 엇갈려서 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화가 된다고 이게 2 H 3만큼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이거 다 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 또 뭐가 되냐면 자 봐 2가 1로 갔어 이렇게 그럼 2가 1로 간 상태에서 얘가 지금 2로 간 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벌써 했잖아요 하나 여기서 벌써 하나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하나 했으니까 겹쳐져요 아 어렵다 그쵸 아유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조심하라고 이게 여기 겹쳐진다고 지금 그쵸 그럼 F2가 2로 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F에 2가 2로 가는 건요 잘 보세요 F에 2가 2로 가는 건 봐 이미 했죠 다시 F에 2가 2로 가 그럼 모든 게 다 1로 간다 F에 2로 가면 F에 마이너스 2도 2로 가고 F에 마이너스 1도 2로 가고 F에 0도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F에 1도 2로 가는 경우는 빼야 된다며 근데 지금 보면 F2가 2가 되는 거 여기 있다고 2도 여기로 가고요 나도 2로 가고요 나도 2로 가고요 나도 2로 가는 거죠 1도 2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2로 가고 0도 2로 가고 마이너스 여기서 했다고 지금 뺄 필요가 없다고요 됐죠 아우 짜증나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 한 가지를 빼야 돼 그럼 여기는 그냥 다섯 가지 통째로 빼요 그럼 여기는 몇 개만 빼면 되냐면 이게 2H3이니까 4C3이니까 이거는 세 개만 빼면 되죠 그래서 1 5 3을 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해 봅시다 자 8 4 이렇게 되니까 8 7 6 5 4 3 2 그럼 4 2 8 3 2 그러니까 70개죠 70개에서 몇이야 이게 6 9 하니까 6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제일 어렵네 따라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몇 개였네 14개 됐죠 두 번째가 몇 개였죠 33개였나요 33개 이게 이제 61 이렇게 되니까 94에서 14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은 어떻게 돼요 108 108번네 108가지의 고통 아무튼 108입니다 10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쉽다고 나는 말할 수 없는데 이거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잘 새도 놓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겹쳐지는 게 눈에 바로 안 보이거든요 공식이 먼저 보이지 그치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연습용으로 좀 활용하시고 그럼 분류를 이것으로도 해도 돼요 어쨌든 비슷해요 분량은 이것을 가지고 분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등호의 방향을 이렇게 해줬으면 오히려 좀 보기 편해요 왜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뒤집어 놓으면 이게 공식을 쓰더라도 엇갈리게 표현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엇갈리는 그림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것도 난이도 조절이 돼있다라고 이게 좀 다당하다고 됐죠 여기까지 30번이고요 답은 108이었습니다 우선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한 차원이라면 원점수를 어쨌든 4점에서 6점 이상은 더 받아줘야지 등급이 보전이 된다 그 4점, 6점을 어디서 우선 확통해서 4점 정도는 내가 더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미적 선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공통 영역에서 4점짜리 하나는 더 맞게 되면 너희들이 불리하진 않다 공통과 확통에서 시간과 점수를 벌 수 있는 전략들이 따진다면 수학을 절대 내려놓고 가는 그런 절대적인 내려놓고 가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라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 확통은 불리하지만은 않으니 여러분 노력하셔서 좋은 원점수를 보전하시길 바란다 9월 우리 모의평가에서도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